로봇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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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취 우리 막 춤추고 난리려갔네 우리 막 춤 추고 난리려갔네 아버님 아버님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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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런 불법 행사가 에 아 아 1 수박은 안 되시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저희 복무현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별건이 이렇게 많이지만 처음이네요. 죄송합니다. 술을 먹어서요. 나가봐! 마이크를 줘려볼게요. 소연아, 매출 어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대로만 갔다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요. 조금만 힘내자. 시영 씨, 우리가 지금 긴급 상황인데 우리가 매상이 현재 적게 나왔대요. 거래에 손님들도 별로 없거든요.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메이저들, 코디니터 분들을 다 여기로 초대해요. 네, 해가지고 돈짐 내고 좀 먹어라. 진짜 방법이 그 밖에 없어요. 왜? 우리 돈이 먹으러 가자. 우리 돈이 먹으러 가자. 자, 콩방! 콩방! 잠깐만! 잠깐만! 눈이 진짜 안 나는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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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팅간 올해 Oppох 한거? 조금 갈려 remembers. 저도 피쿠용을 갈apore스 controls 우리를 그냥 차분하게 가려고 했는데 아니, 안 또 무엇을 도와줄. 저기 policymakers께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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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주세요 translations 세만 komun 하나, 둘, 셋. 오케이. 정신을 찍힌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합치게 되면 지금 100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내가 믿게 드립니다. 기분 어떠십니까, 지금? 네. 물론 이 주위에도 정장 문제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가기가 많죠. 일일이 방문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책을 잘 시키는 정책 관계로 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힘내야!